전 냈어요. 사진 찍고 싶은 거 같지. 얘 때문에. 남 때문이야. 우리도 찍기 싫은 게 아니야. 무언가 끌어주길 바라는 거야. 열심히 하지 말고 연기를 해야지 연기. 아 힘들다고. 아 힘들다고. 아 힘들다고. 너무 웃겨. 나 너무 웃겨가지고. 안 돼. 안 돼. 이제 수호의 수첩에서 죽여. 놀라지 마세요. 순두라. 이리 오세요. 순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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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을 때 이거. 내려왔을 때 이거죠. 네. 어허. 상을 죽였어. 야꼬 하나 지금 없었어. 어허. 순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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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비라고 한 거 찍었죠? 이씨 노비 형태지? 난 예상도도 싫어. 멋진 노 비라고. 진짜 이 위에서만큼 장난치지 말래. 진짜 이 위에서만큼 장난치지 말래. 진짜 이 위에서만큼 장난치지 말래. 카메라가 찍었어. 말 잘 들을게 여기입니다. 나랑 사진 찍을래. 저 감정을 좀 잡아줘. 저 지금 겁나가지고 감정 못 잡고. 따라해 볼게요. 김주경. 좀 알아주세요 형. 어? 김주경! 김주경. 아 진짜요? 이렇게 나올 때 있어. 상혁판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모두 그냥 내가 미안하다. 몰라 나도 안 찍고 싶은데. 가지 좀 알고 계세요. 왼손으로 하는 말이야. 그렇지. 내가 좋아하는 사람. 저기 있다. 너야. 너야 해봐. 너야. 아니 그 전뜩 다 모아야 돼. 내가 좋아하는 사람. 저기요. 그렇지. 저기 들어가는 거야. 너야. 가도 될까요? 근데 또 첫 키스인데. 어? 그랬나? 그랬나? 네. 뭐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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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